안녕하세요. 행복의 기호들 심포지엄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DDP 디자인 뮤지엄 김윤희 팀장입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공립 디자인 뮤지엄인 DDP 디자인 뮤지엄이 DDP 소장품을 모티브로 한 행복의 기호들 전시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세계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DDP 디자인 뮤지엄에서는 변화가 예고된 일상, 다시 말해 코로나 19 사태 이전의 일상을 주목하는 전시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맥락을 가지고 오늘 강연에서는 특별히 현대 일상과 그 속에 남긴 가치, 환상, 이데올로기 등을 디자인의 맥락에서 이야기함으로써 행복의 기호들의 주제와 내용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 이번 행사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서울 디자인 재단의 최경란 대표이사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새로운 환경에서 이런 심포지엄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디자인 재단 최경란 대표입니다. DDP 디자인 뮤지엄의 전시, 행복의 기호들. 저희의 시작은 소장품 기획전으로 시작했지만 굉장한 폭넓은 이 시대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말 의미 있는 좋은 주제로 이렇게 온라인 전시에 앞선 심포지엄을 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디자인 뮤지엄은 대한민국 서울의 디자인 가치를 발굴하고 연구하고 또 전시도 하여 국내 디자인 영역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동시대의 글로벌 디자인 콘텐츠를 선보이고자 마련된 DDP 디자인 뮤지엄 공간입니다. 그래서 2014년 3월 21일 개간 이후 5년간은 간송 미술문화재단과 함께한 한국의 디자인 원형 DNA를 중심으로 고찰해온 DDP 디자인 뮤지엄은 2020년 올해는 올해를 기점으로 공립미술관으로 등록되어서 새롭게 전시를 통해서 격조있는 선진 도시로서의 서울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고 또 DDP의 소장품을 통해 삶 속에 우리 일상 속에 내재는 디자인의 의미와 중요성을 재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런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온라인 홈페이지 유튜브 영상 그리고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보실 수 있는 이번 행복의 기호들 전시의 두 번째 심포지엄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디자인의 가치를 새롭게 만나보시기를 희망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행복의 기호들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자는 이번 전시의 큐레이터이신 오창석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창석 교수님은 서울대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하시고 문화역 서울 284에서 열린 안녕 낯선 사람 전시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에서 열린 한국의 시각 문화와 디자인 40년 전시 기획 등 다양한 전시 기획과 함께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메타 디자인 연구실을 운영하시는데요. 이번에는 디자인과 일상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행복의 기호들 큐레이터를 맡고 있는 건국대학교 오창석입니다. 저는 행복의 기호들과 관련된 여러 행사들 중에서 토크 프로그램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기획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형식에 관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내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형식과 관련된 그러니까 전시 그래픽이 어떻고 그 다음에 공간 구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기획의 과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바뀌어진 어떤 전시 환경 속에서 전시라는 것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컨퍼런스를 이미 마쳤고요. 오늘 이 자리는 내용의 측면에서 행복의 기호들을 이야기해보는 자리입니다. 저는 오늘 디자인과 일상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전체적인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설거지하는 것은 아닌데요. 저는 그래도 종종 설거지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세미가 바뀌어 가지고 손에 익지 않아서 생긴 일이었는데 그렇게 그릇이 깨지고 나니까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그 그릇이 자세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색깔은 어떻고 두께는 어떻고 그 다음에 그 그릇을 구입할 때 있었던 어떤 일 같은 것도 생각이 나고 그랬습니다. 대상은 작동을 멈췄을 때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저희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데 바로 그래서 오히려 일상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행복의 기호들은 그러한 맥락에서 기획이 됐습니다. 일상을 정의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일상을 보통 사람들이 매일매일 반복하는 삶이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보통 사람이라는 것은 대중을 얘기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대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산업화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산업화가 진전되고 발전하면서 소비사회도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대중매체들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죠. 그리고 그거의 산물로서 대중문화라든가 그런 것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더 크게 본다면 어떤 근대 자본주의 사회 그것이 하나의 또 큰 힘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중의 형성에 있어서. 그리고 일상을 구성하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매일매일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삶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먹고 자고 입고 하는 의식주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본다든가 화장을 한다든가 그런 행위들이 다 삶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는다든가 여행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진을 찍거나 여행을 가는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상의 영역에 들어와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일상의 영역으로 들어왔죠. 물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행과 같은 경우는 큰 위기를 맞고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우리의 삶은 자세히 보시면 여러 가지 사물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입는다는 것은 옷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잠을 잔다는 것은 침대라든가 이불이라든가 그런 사물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일상이 그런 도구들 혹은 제품들, 사물들을 사용하는 과정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일상이 새로운 사물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이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의 어떤 요구들이 사물들을 만들어내게끔 하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디자인 담론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사물의 등장과 관련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LG전자에서 이런 사물들을, 이런 마스크를 개발해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는 새로운 어떤 일상 혹은 상황이 만들어낸 사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새로운 사물의 출현이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저는 아이폰을 그 사례로 지금 가져왔는데 2007년 1월에 아이폰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연 그때 우리가 이 사물을 필요로 했는가 일상에서 생각해보면 별로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물이 등장하고 이게 하나의 어떤 새로운 일상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후자의 맥락에서 얘기를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물은 어떻게 일상의 자리 잡는가 지금 이것은 빨래를 하는 장면인데요. 전통적인 사회에서 시내가에 가서 빨래감을 방망이로 두들기고 문지르고 이런 방식으로 빨래를 했습니다. 근대화 되기 이전, 근대적 삶이 하나의 일상으로 자리 잡기 이전에는 바로 이러한 방식이 하나의 일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탁기라는 새로운 사물이, 인공물이, 생산물이 등장하게 되죠. 이게 1969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등장한 세탁기입니다. 그런데 근대 자본주의 시스템은 제품을 하나만 만들어내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 개 대량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상의 영역에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죠. 그렇게 해야 이윤이 창출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일상은 이러한 새로운 사물이 자신의 삶으로 들어오는데 일정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세탁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최초의 세탁기는 195대만 생산돼서 판매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약간 어이가 없죠. 그 정도 팔아가지고 이윤을 남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런데 어떤 저항들이 있었느냐, 일단 이게 빨래가 잘 될까라는 의심을 품게 됩니다. 방망이로 두들기고 이렇게 해서 빨았는데 저거는 별로 일을 잘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물적 토대에서 생기는 저항도 있을 수 있어요. 전기보급률이라든가 아니면 상하수소 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저 사물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저항을 뿌리치고 일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노력을 하죠. 그랬을 때 활용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광고입니다. 초기 세탁기 광고였는데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빨래는 시간의 낭비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사실 이 내용은 근대성의 내용, 그러니까 기능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합리성 같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 우리나라는 근대화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근대적 가치들이 굉장히 좋은 걸로 받아들여졌어요. 제가 어릴 때 근대와 연쇄점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근대라는 말이 굉장히 요즘 말로 하면 굉장히 힙한 용어였어요. 그런 거에 의지해가지고 제품을 광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금성백조 세탁기로 당신의 아내 사랑을 표현하세요. 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갖고 있는 긍정적 가치, 사랑이라든가 화목함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지해가지고 또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기어이 일상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덧 세탁기 없는 삶을 상상하지 않죠. 당연히 빨래는 세탁기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근대 자본주의 시스템은 끊임없이 제품을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걸 팔아야 유지되는 시스템인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저항이 생기게 되고 그 저항을 뚫기 위해서 새로운 얘기들을 끄집어냅니다. 물론 기능적인 어떤 우월함이라든가 이런 것도 얘기되고 실질적으로 기능적으로 우월함 점도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동시에 사랑과 스위트홈이라는 그런 가치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치들, 여유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기능과 효율성, 합리성, 사랑, 스위트홈, 여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치와 환상일 수 있어요. 우리 일상을 지탱하고 있는 가치와 환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앙리 르페브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비 행위는 실제 행동인 동시에 상상의 행위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행위 그 자체일 뿐만 아니라 뭔가 상상을 구현하고 실현시키는 행위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한 가치와 환상에 의존하는가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이데거의 퇴제이기도 한데요. 존재해야 할 아무런 이유나 근거 없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아무런 이유나 근거가 없어요. 그냥 우연히 던져진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신의 존재 이유를 묻는 유일한 존재라는 겁니다. 다른 강아지라든가 고양이는 자신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를 묻지 않지만 인간은 그것을 묻죠. 하지만 왜 태어났는지 왜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죠. 그래서 그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종교라든가 이데올로기 등에 의존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시켜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와 환상도 이러한 맥락에서 그 불안을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한 가정의 풍경이 있는데요. 굉장히 화목한 가정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 수 있다면 저런 풍경을 만들 수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특정한 제품이라든가 사물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그것이 도와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돈을 지불하고 구입하겠죠. 여기 제가 아까 보여드린 광고들에 보면 모두 다 웃고 있어요. 굉장히 행복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나름대로 어떤 기능성이라든가 여유라든가 스위트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동시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세탁기를 사용하는 주체가 여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래서 근대 자본주의 시스템은 이러한 가치와 환상 그리고 이데올로기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던진 물음 새로운 사물은 어떻게 삶으로 들어가고 자리 잡는가라고 했을 때 가치나 환상,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세탁이나 빨래의 영역에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영역에 해당돼요. 예를 들면 음식을 하는 조리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도 보면은 이미지들 혹은 환상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지금도 있지만 프림 같은 이런 제품의 광고 아니면 커피 광고 지금 이런 광고는 굉장히 위험하죠. 여자와 커피는 부드러워야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할 수는 없는 이 시대죠. 어떻게 바뀌었죠 지금. 어쨌든 이런 환상, 이런 것들 이데올로기들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토스터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제품들, 사물들은 일상에서 욕망의 대상으로 자리합니다. 저것만 있으면, 저것만 내가 소유를 하면 나의 정체성이 완벽해질 것이고 내가 이 사회에서 보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어떤 환상이 유지되는 것이죠. 살면서 우리는 세상이 보기 원하는 것을 그것이 원하는 방식대로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그 질서 속으로 들어가 그 질서가 원하는 주체, 세상이 원하는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개가 되는 게 바로 사물과 이미지이고 거기에 작동하고 있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가치나 환상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런데 사물과 이미지를 주체적으로 보고 소비한다고 우리는 믿지만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오인이죠. 잘못된 인식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성적 주체라면 그런데 이성의 주체, 이성을 갖고 있는 주체라면 이게 어떤 오인이라고 잘못된 인식이라는 것을 알게 깨닫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그런 주체가 아니에요. 특히 오늘날 우리는 이성적 주체라기보다는 또 다른 주체라고 할 수 있어요. 페터 슬로터 다이크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철학자가 냉소적 주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냉소적 주체는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하는 주체가 아니에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주체예요. 우리가 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쓰레기를 버리거든요. 오늘날. 과속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과속을 해요. 그러한 주체, 그러한 주체를 페터 슬로터 다이크는 냉소적 주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 제품이라든가 광고가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 진짜가 아니다. 그걸 반드시 믿기 때문에 그것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거짓인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의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드니까. 디자인은 어떤 고유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추상적이고 비가시적인 내용을 실제로 경험 가능하도록 구체화하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어요. 저는 디자인의 가장 큰 힘이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935년에 레이몬드 로이가 시어스 로벅사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콜드스팟 냉장고를 디자인을 했죠. 이 냉장고는 디자인사에서 유선형을 차용해서 위생의 이미지와 미래의 이미지를 실제로 구현한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사실은 미래나 위생의 그 추상적인 내용을 이런 구체적인 사물의 형상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경험할 수 없거든요. 그게 디자인의 힘인 거죠. JVC라는 회사에서 비디오스페어라는 TV를 1970년에 생산해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TV를 보면 우주인의 헬멧 같아요. 그 당시에는 우주에 대한 판타지가 자욱했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어떤 감수성, 그거를 구체적인 형상으로 표현해낸 거예요. 1981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휴대용 카스트 플레이어, 카스트 플레이어인 마이마이가 출시됐는데 이 마이마이는 젊은 층이, 젊은 세대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젊음을 표현해야 되는지 그리고 연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LG에서 오브제 시리즈를 내놨는데 이거는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을 주창하고 있는 어떤 제품들인데 굉장히 고가죠. 비싸고. 그런데 이 시대에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을 하려면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되고 이런 물건들을 취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디자인은 바로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역량으로. 일상은 보통 사람들이 매일매일 반복하는 삶이에요. 반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근대 자본주의 시스템은 새로움을 찾는 움직임을 일상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새로움을 찾는 것이 이제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다. 제가 마지막으로 도스토옙스키의 죽음의 집에 기록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인간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적응하는 존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인간에 관한 가장 훌륭한 정의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일상의 구조는 변함없을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불운한 시대에 던져진 희망 아닌 희망의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대 디자인은 새로움을 반복적으로 찾는 행위를 일상으로 한다라는 게 좋은 귀절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강연자는 전가경 대표님이십니다. 현재 사진책 출판사인 4월의 눈을 운영하고 계시며 한국 현대 그래픽 디자인과 저술에 관심을 갖고 자료 발굴과 연구에 힘쓰고 계십니다. 그래픽 디자인에 대해 다양한 강의와 글과 함께 현재까지 총 15권의 사진책을 출판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가경 대표님을 모시고 가사노동과 일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항상 비대면에 익숙해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런 자리에서 대면으로 발표를 하는 것은 무척 오랜만인 것 같고요. 먼저 이실직고를 하자면 사실 저는 여기 보시다시피 가사노동과 여성이라는 큰 주제 아래서 상당히 촉박한 일정으로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고 제 관심 분야와 전문 분야가 아무래도 사진 혹은 편집 시각 쪽이다 보니까 막상 이 주제를 고민하는 과정이 있어서 이게 생각보다는 약간 제품이나 공간 쪽과 좀 더 연결고리가 많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와 이런 여러 가지 한계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을 하다가 홈스타 그림이라는 것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한편에서 보면 이미지를 좀 사유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디자인과 관련된 행위들 그 다음에 사물들의 배치 이런 여러 가지 디자인 관련 이슈들이 도출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한번 이 홈스타 그림이라는 장르를 한번 좀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많이들 익숙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이 주제를 잡기 전에 한번 제 친구에게도 한번 말해봤더니 여전히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좀 낯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갖고 온 제목은 홈스타 그림은 21세기 가정 숭배인가? 라는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이 Cult of Domesticity라는 용어는 저도 이번에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좀 새롭게 알게 된 용어인데요. 뒤에 가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홈스타그램은 2010년대 런칭된 인스타그램에서 유통되는 해시태그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홈 인테리어를 지칭하는 한국의 신조어로서 다른 말로서는 콩글리시이기도 합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해시태그 홈스타그램으로 영문을 쳐봤더니 검색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비슷한 용어로 집스타그램, 하우스그램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좀 발견했고요. 가정 숭배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18,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서 고안된 그 당시 어떤 여성성, 가사 역할, 가정 내에서 여성의 역할을 칭할 때 이제 역사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페니 스파크가 쓴 디자인의 탄생인가요? 그 책에서도 좀 등장을 해서 이거를 다시 한번 구글링을 해봤더니 해외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여기에서 보면은 가정 숭배라는 것은 여성성에 대한 어떤 숭배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1800년대 여성에 대한 어떤 의견을 어떤 생각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여성들은 집에 있어야 되며 그리고 이제 가사 외에, 가정 외에 어떤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성이 취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신앙심, 남자들보다 신앙심이 더 깊어야 되고 pure in heart, mind and body, 그래서 purity라는 말로서 순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submissive to their husbands, 그래서 남성에게 약간 순종적이어야 되고 staying at home, 그리고 어떤 가사라는 의미에서 집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일단 이건 위키피디아에서 갖고 온 정의인데요.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제가 몇 가지를 조금 더 살펴봤더니 이것은 이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지금 학계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토론과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딱 위키피디에서 갖고 온 정의만으로는 정의만으로는 아주 단선적으로 이렇게 뭔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홈스타그램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뭐 이건 제 나름대로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정보 추출 방식이었는데 어떤 그 근거를 찾아본다면 일단 이케아가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칩칙이라는 말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용어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데 쌓으면서도 뭔가 멋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패션 용어를 지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2014년도에 한국에 이케아가 진출을 하게 되면서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합리적인 가격대, 그 다음에 심리성을 갖고 있는 그런 가구가 이제 쉽게 구매가 가능해지기 시작했었고요. 또 하나는 2016년 이후로 이거는 이제 TBS도 엄청나게 타인의 어떤 방, 실내 거주 공간을 방문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서 동시에 셀프 인테리어 혹은 인테리어 붐이 그 방송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제 어떤 유행을 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런 2004, 2006, 2016 페이스북, 상대적으로 페이스북은 사실 여기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는 않지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일반 개인들이 어떤 그 인플루언스로 증거를 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이제 마케팅 활동을 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어떤 그 관련된 사물들과 그 다음에 거실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새로운 시장으로서 인스타그램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설명을 이미 해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케아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고 셀프 인테리어 이런 열풍이 분다라는 것은 이미 많은 기사를 통해서 입증되었고요. 인플루언스 마케팅 저도 이제 이번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그 인스타그램을 되게 저는 즐기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한데 해시태그 홈스타그램을 열심히 팔로우 했더니 이런 사람들이 걸리더라고요. 되게 힘들어서 며칠 동안 계속 반복되는 어떤 그 어떤 그 인테리어와 어떤 그런 서사 같은 것들을 바라보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약간 이런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자기 일상을 공유하면서 또 그 마케팅의 어떤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홈스타그램 그 자체는 어떤 모습을 띄고 있는가를 좀 보면요. 이건 제가 이제 사진들을 그냥 다 해시태그 홈스타그램 해가지고 그냥 랜덤하게 다 저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기 어떤 셀프 포트랙 같은 것도 볼 수가 있고 음식 먹은 것을 아주 단하고 예쁘게 홈카페 같이 이렇게 배치한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조명 같은 것도 아주 빛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다양한 집기들과 이런 인테리어 효과 그 다음에 이 사물을 배치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촬영을 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패턴들을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약간 일종의 퀴즈이기도 한데 홈스타그램의 사물들을 좀 보면 이거는 사실 목록이 더 나열될 수도 있는데 이 세 가지 인스타그램 사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잘 보이시나요? 바로 이 일리 커피 머신입니다. 저도 이거 초반에 출시될 때 참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 사이에 몇 개월 동안 인스타그램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아이템 이템이 되었었고요. 생각보다 가격대가 그다지 막 낮은 편은 아닌데 많은 가정에서 거의 그 홈 인테리어의 어떤 필수품 중 하나로 가전제품 중 하나로 이렇게 안척한 그런 제품 중의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또 눈에 띄었던 거는 여기 사진에서 보실 수 있는 또 공통점은 뭐가 또 눈에 띄시나요? 여기 보시면 루이스 풀센의 조명입니다. 물론 이게 워낙 고가의 조명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그 다른 그 모사품 같은 것들을 또 이렇게 구매한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루이스 풀센의 이 조명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었던 것을 또 볼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그냥 작은 집기인데요. 소품인데요. 여기서 또 같이 공통적으로 보시게 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옷걸이라고 하면 안 되고 코트랙이라고 찾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빈티지 코트랙이라고 해야 딱 이게 검색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오늘의 집에서는 한 3만 원대에서 5만 원대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고 흥미로운 거는 코트랙 3구, 5구 해서 이게 알고 봤더니 동그라미가 3개 있는 거는 3구고 5개는 5구인데 도무지 이게 왜 어쩌다가 어디서 이렇게 유행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어떤 소품, 인테리어 소품으로서 항상 실제 그 기능을 하지는 않지만 그 벽에 이렇게 항상 붙어있는 걸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영문으로도 쳐봤거든요. 코트랙이라고 해서 이제 구글을 해봤더니 한국에서는 거의 대다수가 이 아이템이 등장을 하고 있고 영문으로 코트랙을 치면은 전혀 다른 엄청나게 다양한 디자인의 코트랙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양상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같은 용어를 지칭하더라도.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또 보시는 건 뭘까요? 바로 모슈 전기 포트입니다. 네 저는 이 회사도 처음 알게 되었어요. 알고 봤더니 일본의 가전제품 회사고 그 텀블러 모슈 텀블러라는 거는 저도 이제 종종 보긴 했는데 그게 이제 모슈라는 브랜드인지는 몰랐는데 거기서 이런 전기 포트를 생산을 하고 있고 이게 약간 빈티지스러운 그런 아이템으로 상당히 각광받고 있으면서 웬만한 어떤 그 키친, 부엌에서는 1, 2 커피 머신과 함께 한 세트로 그 다음에 거기 항상 또 빠질 수 없는 발뮤더 오븐이죠. 이렇게 이 세 가지 어떤 아이템들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 걸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끝도 없어요. 사실 이렇게 계속 되면은 하나의 어떤 사전을 하나 집필해도 될 만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여기 보면은 아주 정갈하게 잘 배치된 이 깔끔한 이 부엌에서 근데 보면은 방사형 레이아웃을 볼 수 있었어요. 음식을 배치를 할 때 뭔가 하나를 한쪽에 이렇게 콘으로 몰거나 혹은 뭐 중앙에 놓거나 하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분산을 시켜놓고 그래서 산물들이 일종 정도 약간 트리밍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전략이 되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책을 만든 제 입장에서는 이 효과는 또 무엇일까? 이런 것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이런 질문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들은 뭔가 하나의 약간 달란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데 아이 얘기가 안 나오는 걸 봤을 때는 뭔가 신혼부부에 좀 더 가까운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걸 추정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뭔가 이 가사노동이라는 것이 여성에게 여성이 큰 게 전담되고 있다는 것을 좀 얼핏 추정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보면은 나를 위한 선물, 자신의 어떤 소비행위에 대해서 뭔가 남편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게 좀 동시에 읽혀지면서 뭔가 내가 이 가사와 이 가사노동을 즐겁게 즐기기 위해서는 뭔가 이러한 여러 가지 소품과 이런 어떤 이런 물건들이 사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암시하고 있기도 하고요. 아주 예쁘게 차려놓은 이 차림상에 남편을 위해서 또다시 여성이 전통적인 가사노동, 요리를 한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스타그램을 통해서 보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전통적인 여성 서사에 기반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풀어나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이분 아마 전직 포토그래퍼이신 것 같은데 아픈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와요. 오늘 너무 힘들다, 몸이 아프다. 그런데 그의 동원에서 항상 등장하는 것은 그 아픔을 얘기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그것을 마치 하나의 힐링으로서 활용하는 이런 이미지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노동에, 가사노동에 뭔가 지쳐있는 어떤 여성의 어떤 푸념을 좀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 막상 이 인테리어 이 사진에서는 전혀 그 노동의 현장이 읽혀지지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몸이 힘든 사람이 과연 이렇게 또 인테리어에 힘을 쓸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좀 들기도 하고요. 여기도 보면 오늘도 이만하면 잘 보냈다,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가들아 잘자. 아기들에게 또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면서 육아의 어떤 한 단상을 또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신혼부부더라고요. 출퇴근길이 즐거워서 소소한 일상에 감사한다. 이런 이야기와 함께 또 이제는 거의 화보에서 볼 만한 그런 이미지로 끝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저희가 한번 얘기해 볼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21세기 가족 같은 경우는 특히 페미즘의 어떤 새로운 부상과 함께 여성의 성역할, 성역할 분단 같은 것들에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원점 분석부터 재고해봐야 된다는 그런 문제식이 상당히 많이 공유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홈스타그램에서 보고 있는 것들 대부분은 정상선 범죄의 가족 서사가 상당히 강하게 지배적이라는 걸 많이 볼 수 있었고요. 그 전에 홈스타그램에 대해서 이제는 전종현 기자님께서 한번 또 한결의 글을 쓰신 기사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거기서는 이제 이런 홈스타그램이 많이 유행하는 한 배경에는 1인 가구의 증가, 그 다음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2, 30대가 2, 0, 3, 0 생에 대해 많이 부상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유행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막상 발견하게 된 홈스타그램 대부분은 홀로 사는 2, 0, 3, 0 보다는 오히려 어느 정도 부를 가지고 있는 잘 사는 신혼부부들이 상당히 이 홈스타그램이라는 해시태그를 잘 운영하고 있고 또 동시에 마케터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좀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보통 흔히 알게 된 1인 가족의 어떤 그 서사나 혹은 이케아를 통해서 이런 어떤 우리가 홈포니싱에 대해서 좀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좀 저는 다른 차원에서 또 이렇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노동으로부터 해방을 상당히 많이 갈구하고 있다는 거, 사진을 통해서 근데 그 사진이 곧 하나의 어떤 힐링을 해나가는 하나의 수단이면서 동시에 그런 신조어가 많이 보였어요. 육태, 육아태근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취미로서의 홈인테리어 유리인데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준 전문가로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가족 제도와 성 역할에 상당히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었고요. 페니스파크가 디자인에 탄생해서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를 하면서 어떻게 여성과 그 다음에 가전제품, 그 다음에 가사노동이 같이 합의를 이렇게 일체를 이루게 되면서 여성이 가전제품으로 인해서 어떻게 그 가사노동 분담을 하게 되었나라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진 않은 거죠. 취향이나 계층을 판단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평가할 때 집을 어떻게 꾸몄는가는 취향이나 계층을 판단한다. 그리고 우리도 남의 눈에 그렇게 판단되라는 것을 알고 있다. 빅토리아 시대의 가정의 컬트라고 표현되는 딱딱한 생활 방식은 집 안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실제 물건이 갇히는 가치를 중요시했다. 저는 이게 지금 이미 19세기에 얘기된 건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1세기에 2020년대에 적용되고 있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또한 그때부터 건축가와 디자이너는 사람들의 사적인 생활과 정체성이 영향받는 장소로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라이프스타일을 형성하는 장소로서 집에 집중하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읽은 흥미롭게 보고 있는 새로운 디자인의 역사라는 책을 쓴 알렉산드리아 미달이라는 사람은 캐트린 비처라는 사람을 호출하면서 이 사람이 또 어떤 합리주의적인 가사 노동 그러니까 여성은 가사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그를 통해서 어떤 합리주의적인 노동 체제를 형성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주장했던 학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캐트린 비처 같은 경우는 여성이 외부로 나가서 활동하기보다는 가사 노동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기도 했었죠. 세미비품물은 또 흥미로운 게 이게 여성지, 가정지라는 이름으로 등록이 되었던 잡지이기도 했는데 한창기 선생은 이제 여기 보면 여성지가 아니라 프리히프나무가 사람의 잡지였지 남성의 잡지가 아니었듯이 이 문화 잡지도 이른바 여성지가 아니라 사람의 잡지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가정은 매우 중요시하면서 여자들이 가정에 제대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 이제 조금 더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 이후로 여성과 관련된 여성 가사 노동과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또 다른 무대로 이전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문제제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아마 많이들 보셨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정말 계속 생산되고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이 두 배, 육아 가사 노동에 피로 호소하는 여성들 집콕 늘었지만 집안일은 엄마, 목, 남녀 가사 노동 격차 1시간 이상 코로나19 시대 속 부각되는 재난 성차별 그다음에 재택근무와 가사 분담의 함수관계 코로나19 여파, 가사 노동 관련 상품 판매 크게 늘었다 저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식기세척기 구매를 매우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러한 상황에서 또 그 홈스타그램 바깥에서는 가전제품이 고급 아니면 초저가형의 대세고 코로나 이후에 소비 양극화가 뚜렷하게 되는데 저는 홈스타그램에서 그거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김인환 전자에게 코로나의 역설, 가전제품 렌털 사업이 활기를 치고 있고 코로나로 집콕이 일상화되고 삼성, LG, 생활가전 하반기, 단비대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전제품이 새롭게 엄청나게 매출 증가를 이뤘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던지고 싶은 하나의 어떤 질문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사실 이건 어떤 결론이 있다기보다는 제가 그냥 갖고 있는 어떤 질문들인데요. 원래 여성과 가상노동, 육아라는 것은 신체와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매우 힘들고 곧 노동이기도 하고 실제 어떤 물리적인 환경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는 가전제품과 을 만나면서 사실 이 노동의 어떤 그 분담이 사실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가전제품의 역할이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동시에 인테리어 소품과 홈 포니싱, 홈 데코레이션, 홈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되면서 가전제품이 기존의 어떤 노동의 어떤 그 분담을 더하기, 덜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어떤 인테리어 소품으로서 같이 등극을 하게 되면서 이제 사물과 공간들이 이렇게 디자인이 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러한 어떤 제품과 소품들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와 이런 이미지로 이제 전환이 되고 이미지로 생산이 되고 그 다음에 오늘의 집과 같은 이런 어떤 그 인테리어 소품 같은 것들을 판매하고 있는 지금 가장 뭐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앱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어떤 그 마케팅 그 다음에 여성 개개인이 동시에 주부이면서도 동시에 인플루엠이면서도 동시에 소비자임과 동시에 또 생산자이기도 한 것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역할 속에서 다시 한번 여성과 가상노동 육아는 그냥 단순히 하나의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납작한 하나의 이미지로 그냥 다시 이렇게 순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어떤 관계가 순환 구조를 갖고 계속 소비와 생산과 소비와 생산 그 안에서 특별히 어떤 사람이 어떤 취향과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떤 개별적인 취향이 정말 돋보이는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제가 며칠 동안 보면서 팔로우하면서 반조로운 어떤 패턴들을 상당히 좀 많이 읽게 되었는데 그게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어떤 제품을 좀 더 알게 되고 디자인을 좀 더 알게 되고 하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막상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바와 같은 이런 어떤 흐름들에서는 이런 이미지로 가공되는 이런 흐름을 우리는 이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좀 고찰을 해봐야 될 것인지 좀 한번 이 시점에서 흥미롭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약간 두서없이 끝난 것 같은데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홈스타그램을 즐겨하는 1인으로서 정가경 대표님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강연입니다 세 번째 강연자는 현시원 큐레이터님이십니다 현재 큐레이터로 활동하며 미술과 시각 이미지에 관한 연구 천수마트 2층 다음 문장을 읽으시오 등 다양한 전시를 기획하며 현재는 시청각 랩 디렉터로 전시 연구 개인 저서 집필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현시원 큐레이터님께서는 테크놀로지와 일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상과 테크놀로지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게 된 큐레이터 현시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크게 네 가지 정도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날 미술관에 가거나 혹은 우리가 쇼핑을 하거나 언제든지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를 먼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2018년 1월 20일이 뮤지엄 데이라는 날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미국에 있는 뮤지엄에서 관객들이 작품들 앞에서 자유롭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뮤지엄 데이를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갖고 온 이미지는 트위터 상에서 오늘은 뮤지엄 데이다 전시장에서 사진이 금지됐던 뮤지엄들이 마음껏 사진을 찍게 했던 그런 날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미술관과 스마트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것은 저의 고유한 생각이라기보다는 데이빗 조슬릿이라고 하는 뉴욕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미술사학자의 글을 읽고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인데요 데이빗 조슬릿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전시장에 오는 사람들은 작품을 눈으로 보기에도 바쁜데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사진을 찍지만 이 사진들 다시 집에 가서 절대 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글은 사진과 미술관의 관계를 다루는 글이 아니라 오늘날의 회화에 대한 글입니다 글 제목이 시간을 스코어링하다 라는 글인데요 2016년에 쓰인 이 글에서 데이빗 조슬릿은 오늘날의 화가들은 과거의 세장과 다르게 작품을 그리는 바깥 환경과 자신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시간이라는 구조가 회화에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출발하면서 스마트폰을 찍는 관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이 기록을 이기지 못한다 기록을 하는 행위가 경험을 초과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데이빗 조슬릿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마트폰이라는 집약된 테크놀로지의 장치는 첫 번째 너무 많은 곳에서 많은 사진을 찍게 하고요 두 번째는 작품을 저장하고 혹은 아까 두 선생님들이 흥미롭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품이 아니라 사물 그리고 인간관계 모든 것들이 혹은 코로나19 때문에 자신의 집 앞에 사진 풍경을 보여주는 인스타그램도 제가 많이 봤는데요 거의 모든 것들을 정말 공룡이 갑자기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다 먹어 치우는 것처럼 정말 다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많은 곳에서 두 번째는 모든 것들을 세 번째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들을 촬영하는 행위가 개인의 소비 용량을 넘어섰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화에 대한 데이빗 조슬릿의 글에서 저는 제가 왜 이렇게 전시장에 가면 사진을 찍을까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면 매일매일 저의 3년 전의 모습 5년 전의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이것들을 제가 소화를 제대로 과연 시키고 있는가 라는 그런 의아함에 대한 하나의 힌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유예된 경험의 거대한 저장소라는 말이 데이빗 조슬릿의 한 말인데요 제가 이렇게 제가 쓴 말은 아니고 이 데이빗 조슬릿이라고 하는 백남준도 연구하고 뉴미디어에도 관심이 많고 스스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이 미술사학자가 스마트폰은 유예된 경험의 거대한 저장소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미지는 두 번째 얘기로는 사진에 대한 얘기를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진 오른쪽에 보이는 아기가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도 몰랐는데요 카푸카 선생님 말씀하셨네요 사실은 너무 유명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카푸카의 어린 시절 모습 그리고 발터 벤야민의 어린 시절의 모습인데요 발터 벤야민의 사진의 작은 역사라는 글이 있습니다 사진의 작은 역사가 쓰인 시점에 벤야민은 1931년도에 살고 있었는데요 1931년도에 쓴 사진의 작은 역사에서 발터 벤야민은 초기 사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진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초기 사진이 과연 뭐를 얘기하는 것인지 혹은 작은 역사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는 것인지 처음에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발터 벤야민은 지금 벤야민이 이렇게 찍었던 사진들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들은 키치고 너무 과도한 장식이고 실제 자신의 리얼리티 혹은 아우라를 보여주는 사진이 아니다 타락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진의 작은 역사라는 글에서 1860년대 사진이라는 기술이 처음 발명된 이 초창기 시기의 사진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든 우리가 혹은 제가 너무 손올림이 빠르거든요 이런 사진들과 다르게 벤야민은 31년도에 초기 사진이 갖고 있는 특성을 저는 머뭇거림이라는 말이 제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발터 벤야민이 31년도에 했는데요 후세에 남아야겠다는 생각이 강하지 않았던 세대다 그러면서 사진 찍을 일이 생기면 오히려 이런 초창기 사진 찍던 사람들은 뒤로 물러났다라는 말을 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스카이프로 해외에 있는 친구들과 토크를 할 때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었습니다 제 얼굴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망하게 생각했었는데요 2020년 3월에 줌을 하면서부터 이제는 제 얼굴이 여기저기 떠다니게 약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얼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됐고요 말하자면 저는 뒷걸음질을 치는 어떤 인터넷상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굉장히 머뭇거림이 없어진 것입니다 벤야민이 얘기한 부분이 다양한 단어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뭐랄까요 저는 머뭇거림 그리고 그 머뭇거림은 초창기 사진에 모델들이 너무 성격이 부끄럽거나 너무 고매한 성격의 소유자여서가 아니라 초기 사진을 찍었을 때 굉장히 노출 사진이 길었기 때문이다 옴매무새를 다듬듯이 사람들의 인격 또한 다듬어졌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제가 이제 세 번째로는 짧게 제가 디자인사를 한 10년 전쯤에 강의했던 기억이 나서 좀 찾아봤어요 디자인사라는 것이 혹은 테크놀로지가 어떤 식으로 디자인사에 서술되어 있는가라고 좀 살펴보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디자인 책은 아니지만 추금기, 영화기, 타자기 라는 프리디 리히 키틀러가 쓴 책의 한 부분입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지만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날의 두 가지 일상용품인 트렌치코트와 초침이 달려있는 손목시계는 제1차 세계대전의 산물이다 초침의 규격화된 이동 속에서 필름 트랜스포트는 자신들의 리듬을 평균적인 인간에게 부여한다 뭔가 이렇게 초창기의 사물들이 전쟁 때문에 개발됐다라는 문구를 디자인을 학교에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저에게는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였어요 어떤 한 개인의 우리는 에디슨이라든지 장영실이라든지 아주 흥미로운 개인이 다양한 사물들을 발견했을 것처럼 생각을 하곤 하지만 사실은 전쟁이나 사회적인 어떤 집단적인 요구에 의해서 사물들이 나왔다라는 것들을 한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코모 발라가 그린 발코니를 뛰어가는 소녀 습작은 앞서 키틀러가 쓴 책에 도판으로 실려있는 것이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저는 이 도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전쟁이라든지 혹은 국가라든지 다양한 집단이 디자인에 대해서 혹은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개발을 하지만 개인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를 좀 미술가들이 보여주지 않을까 문학가일 수도 있고 디자이너 개인일 수도 있고 일기를 남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이제 있을 텐데요 한 개인이 어떤 식으로 테크놀로지 혹은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것인가 선생님 두 분이 흥미롭게 말씀해 주신 어떤 추상화된 세계와 구체적인 어떤 사물들 사이에서 과연 개인이 어떻게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있는가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사를 보면 베르그 분투라는 대상에 대해서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 공부를 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많이 아실 텐데요 베르그 분트는 독일에서 이제 생성된 그런 모임인데요 이런 식의 취지문을 남겼습니다 1914년도에 규격화를 해야 된다 모든 우리의 일상을 통일해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베르그 분트를 짧게 언급하는 이유는 베르그 분트의 선언문이 디자인사에서 매우 중요하고 베르그 분트의 목적은 산업과 예술을 통합시켜서 표준화, 규격화를 목표로 했다고 이제 나오는데요 이 베르그 분트의 취지문에 반대한 화가 앙리반데 벨데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화가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이 화가는 이런 식의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예술가가 있는 한 표준에 반대하고 개인의 창의성이 존재한다 라는 부분들을 남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의 세 번째 얘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앤디 워홀이라는 작가와 그리고 제가 2012년부터 꾸준히 글을 쓰면서 관찰하고 있고 너무 좋아하는 구동이라는 작가의 얘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앤디 워홀은 전화기에 거의 중독된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전화기가 없으면 밤잠을 못 이루고요 이 앤디 워홀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나의 삶은 텔레비전 같다 계속 끝나지 않는 TV 같다 하지만 내가 밤에 잠자기 전에 내 하루를 쭉 생각해 보면 나름의 사건 사고가 있었던 영화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앤디 워홀이 늘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녹화하고 항상 오디오 기기를 갖고 다니면서 녹음을 하고 되게 편집증적인 사람이었다 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앤디 워홀이 뭔가 자신의 삶 자체를 TV와 그리고 뭔가 영화로 비교했다는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앤디 워홀의 철학이라는 되게 짧은 책을 보면 자신의 일상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재밌는 거 하나가 전화기를 자신은 자기의 비서라고 생각한다 라는 사물의 인격을 부여하는 어떤 특성과 나는 늘 되게 시큰둥하게 살았었는데 내가 자동차 사고를 났을 당시에 너무 내 삶이 영화처럼 느껴졌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앤디 워홀 또한 테크놀로지 자체에 관심이 많았다 라고 얘기한다기 보다는 어떤 테크놀로지 기반의 미디어들과 함께 살면서 굉장히 예민한 감각을 보여주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시 이미지는 제가 작년 2019년 문화역 서울이라는 곳에서 이영준 선생님이 전체에 기획한 전기 우주라는 파트에 일부분 참여를 했습니다 전기 우주라는 전시는 이영준 선생님의 전체 기억이었는데요 제가 맡은 부분은 안명진이라고 하는 전기박물관에서 일하셨던 분이 가진 소장품을 전시하는 파트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미지들이 다 전기를 둘러싼 사물들인데요 이게 안명진이라고 하는 한 개인이 다 수집하신 것이었습니다 아까 오창서 선생님도 다양한 이미지들을 보여주셨지만 전기 혹은 다양한 방식의 테크놀로지를 둘러싼 아주 재미난 일화들도 많이 옛날 문헌들을 보니까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1896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전화기가 고종 황제가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종은 전화기를 사용하게 된 지 3일째 되는 날에 인천 형무소에 전화를 걸어서 사용 집행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전화기가 없었더라면 뭔가 죽었을 수도 있을 사람이 전화기라는 기술 때문에 형 집행을 빠르게 전달하기도 하고 전기를 통한 전구가 처음 들어온 곳도 경복궁이었다고 합니다 전기 우주에 대한 짧은 설명을 넘어가고 서울역 전파사라는 작업을 통해서 과거의 전파사 모습을 재현했던 작업이었습니다 제가 앤디 워홀 얘기를 다시 조금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원래 앤디 워홀이 감독을 하고요 정말 유명한 스타 두 명을 섭외했는데 섭외됐던 스타 모습이 다 잘렸대요 왜냐하면 앤디 워홀이 아이스크림을 막 흔드는 그런 장면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앤디 워홀이 추구했던 것은 자기 망가진 TV처럼 만들고 싶다 60년대 말이었던 것으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요 앤디 워홀이 계속 많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지만 그가 하고자 했던 것은 자기는 잘못된 그런 기술을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무려 20번이나 재촬영을 하면서 아이스크림의 모습이 흐느적거리는 형태로 나오게 되는 광고가 완성이 됐다고 하고요 앤디 워홀의 목소리가 그 영상에는 이제 들리는데요 뭔가 신기술이 아닌 오히려 잘못 작동된 테크놀로지 때문에 어떤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독특한 감각 같은 것들을 얘기해 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술가 구동희 작가의 사례는 짧게 얘기를 해 볼게요 2012년에 만드셨던 작가의 작업인데요 지금 2020년도 전시장 가보시면은 QR코드가 굉장히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스타벅스에 있다가 왔는데요 QR코드 없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기술적인 용도로 QR코드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2012년도에 구동희 작가가 했던 작업은 QR코드의 검은 색깔 부분에는 검은 색깔 잡동산이 하얀 색깔 부분에는 상하색이거나 혹은 살구색 사물들을 배치시켜 놨습니다 에르메스라는 전시장에서 열린 전시였는데요 이 당시에 이 작품을 보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연동시키면요 어떤 살인사건으로 그 핸드폰이 연동이 됐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QR코드의 외향을 띄고 있지만 눌렀을 때에 우리가 결국 종착할 수 있는 곳은 어떤 기능적이거나 기술적인 어떤 필요에 의한 얘기가 아니라 구동희 작가가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수집했던 되게 독특한 그런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례였습니다 2019년 여름에는 아트선제센터에서 딜리버리라는 개인전을 하셨습니다 전시 제목은 딜리버리였었고요 피자라는 키워드 그리고 배달부라는 키워드 이렇게 키워드가 있는데요 아트선제센터는 부채꼴 모양의 공간입니다 전시장인데요 전시장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자 형태의 조형물들을 작가가 배치를 해놓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피자를 그렇게 많이 시켜 먹는다고 합니다 피자 배달하시는 분께 어떻게 섭외를 하셔가지고 그분 오토바이 블랙박스에다가 카메라를 설치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피자 배달하시는 분이 움직이는 서울 시내 곳곳의 풍경이 전시장 구석에는 상영이 되었습니다 저는 구동희 작가의 작업을 얘기함과 동시에 피자 배달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기 시작했는데요 소비자들이 화를 내기 시작하는 분이 몇 분이냐면 43분이 넘어가면 화를 많이 낸다고 하는 그 조사가 경영학 쪽에서 나와 있었고요 구동희 작가님은 워낙에 흥미로운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요 전시장에 도면 작품 설명을 다 놓지 않으시고요 GPS를 만들어서 GPS를 조그만 사물들로 만들어서 계속 그 전시장 천장에 돌아가게 만들었었습니다 전시장 자체를 이미 완성된 어떤 도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어디 가면 무슨 작품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상세한 안내선은 만들지 않으시고 전시장 한 곳에 GPS가 돌아가면서 어느 정도 실제로 이게 진짜 GPS는 아닐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GPS를 활용하여 이 전시장이 계속 움직이고 있고 뭔가 작동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음식 어플리케이션을 정말 거부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저는 음식을 빨리 받고 뭔가 이렇게 저의 노동이 줄어드는 그런 장점을 얻지만 대신 저라는 사람의 어떤 기호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수많은 그런 정보들을 또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전달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써봤는데요 그냥 모든 것들이 정보화된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다 해주기 때문에 저는 점점 더 아무것도 생각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피자 자체가 움직이는 사물이 되고 구덩이 작가의 생각인 거죠 제가 이제 이 구덩이 작가에 대해 생각하면서 이게 대체 뭘까 사람들은 전시가 어렵다고 말을 하기도 했지만 저도 100% 작가님의 생각을 이해는 못했겠습니다만 피자 배달 박스가 움직이는 거 뭐 이렇게 배달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구덩이 작가님의 글을 쓰면서 인용했던 짧은 부분인데요 이제 이거는 그거예요 1620년도에 프란시스 베이컨이 뭔가 어떤 책에서 현미경에 대해서 막 신나게 글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시 찾아봤는데요 벼룩을 관찰하는 기계가 생겼다 현미경이 발견됐다라고 하면서요 우리는 이제 미세한 물체, 보석의 흠집, 피에 들어있는 세포까지 관찰하게 되었다 라고 1920년도에 베이컨이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벼룩을 봐서 뭐가 좋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좋은 점은 베이컨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향상된 시력을 갖게 된다 시력을 갖게 된다라는 점이 단순히 벼룩을 보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향상된 시력을 갖게 되는 것이 좋다라는 말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구동희 작가님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GPS 얘기를 짧게 했는데요 GPS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정확히 뭐를 뜻하는지 좀 찾아봤어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하고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해서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계산하는 위성항법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제가 개관 시청각을 만들고 있는 큐레이터지만 개관 시청각을 만들고 있기도 한데요 이번 개관 시청각 4호의 특집이 GPS였습니다 이제 제가 개인 작가들에 대한 얘기를 오는 구동희 작가님 앤디 워어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익현이라고 하는 사진 작가도 이런 말을 합니다 GPS는 뭐냐 그냥 우리한테는 스마트폰의 빨간 점이나 파란 점일 뿐이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행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저는 점집에 가는 거가 너무 신기했었거든요 코로나 때 동선들이 막 나왔잖아요 다양하게 음식 먹으러 다니고 사우나도 가고 다양한 경로들이 밝혀졌었는데요 이 김익현 작가 같은 경우는 뭔가 어떤 지구 안에서 나의 자리를 표현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작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손에는 GPS가 들려 있었기 때문에 GPS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화해서 생각하기엔 너무 힘들다 하지만 그것은 뭔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저희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명이 모여서 GPS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결론이 GPS는 종교다 우린 GPS를 피할 수 없다 바다에 가도 GPS가 찍힐 것이다 나라는 사람의 정보가 다 모든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로 팔리고 있다 라는 말씀을 김익현 작가님께서 하셨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네 저는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시원 선생님의 강의 중에 공간 가는 분이 참 많은데요 저희가 이제 전시를 기획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 전시 공간 기획할 때 필수적으로 포토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포토존 뿐만 아니라 뭐 QR 코드나 뭐 비콘 같은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요즘 사람들은 전시의 경험을 그 테크놀로지에 힘을 받아서 도록이나 뭐 이런 아날로그적인 방식보다는 더 기억에 소장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트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벌써 네 번째 강연 시간인데요 네 번째 강연자는 정은경 편집장님이십니다 저희 17년째 디자인 전문가로서 국내외 디자이너와 경영인, 마케터 등을 만나며 세계적인 디자인 이벤트, 디자인 트렌드 등 다양한 디자인 관련 기사를 지필하고 계시고요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 아우디 디자인 챌린지의 디렉터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다양한 어워드에서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정은경 편집장님은 여가와 여가 생활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월간 디자인 정은경 편집장입니다 저의 주제는 여가와 여가 생활이었어요 저의 여가 이전에 이게 주제가 디자인과 일상의 탄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소 저의 주관적인 경험들로 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코로나19 이후에 내가 일상이 뭐가 달라졌나 이거 몇 가지 저의 직업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창 선생님하고 얘기할 때는 저는 달라진 거 없어요 라는 식으로 잘난 척을 했는데 사실 쪼개보면 일상은 많이 달라져 있긴 하죠 근데 저는 이제 직업이 기자니까 일과 관련돼서 몇 가지가 중요한 것들이 달라졌어요 코로나19가 시작이 되고 나서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을 다들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잡지 마감은 그냥 계속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감 계속 했는데 이제 취재를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비대면으로 일어났습니다 근데 첫 번째 하나는 비대면 시대의 신제품 론칭은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 보통은 어떤 브랜드에서 신제품 론칭을 하게 되면 행사를 해요 오프라인에서 그래서 프레스 초대해서 다양하게 이제 뭐 전시라던가 이벤트들을 하는데 이게 오프라인 비대면 온라인으로 돌아섰던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어떤 자동차 브랜드에서 저한테 보내온 신제품 론칭 키트였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렇게 스파클링 워터, 올리브 뭐 이런 안주거리가 들어 있었는데 이건 뜻은 뭐냐면 집에서 접속 링크 같다고 하나 왔습니다 링크를 보내주고 저녁 7시에 이걸 먹으면서 우리 신제품 론칭 쇼를 봐라 뭐 이런 뜻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고요 굉장히 비대면을 잘 활용한 빨리 와케팅적으로 돌아서는 이벤트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교수님들은 이미 다 겪으셨겠지만 이렇게 비대면 시대의 강의는 이런 식으로 일어나게 되죠 저도 이제 몇 번 강의를 했는데 줌이나 이런 형태로 특강을 했어요 근데 저는 가서 했는데 누가 이 사진을 보내줬더니 그러더라고요 자판기 안에서 있는 것 같네 그래서 아 그렇구나 제가 마치 자판기 안에 들어가서 강의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해보니까 뭔가 좀 오프라인 저는 사실 이렇게 접점으로 만나서 사람들 얼굴이나 표정을 보고 아 지루해하는지 뭐 딱 이 느낌을 보고 이 정도의 라이벨에 맞춰서 이제 듣는 분들의 좋아하는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좀 얘기를 사례를 들더라도 바꿀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이 조금 더 빨라야 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한 1.2배속 정도로 빨라야지 집중을 하지 느리게 말을 하면 시선을 사람 잡기 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 좀 했습니다 그리고 뭐 컬렉션 패션쇼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좀 다 이슈였잖아요 전시도 마찬가지였는데 뭐 루이비통의 패션쇼 이제 봄 여름 여름 쇼가 오는데 링크로 왔어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링크 타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물론 다른 분들도 웹사이트 들어가서 접속해서 볼 수 있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방구석의 열을 그야말로 누구나 그야말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변화를 크게 갖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 주제가 여가와 도록에도 썼던 주제가 여가와 여가생활이었거든요 처음에 옷장석 교수님이 저한테 전화 주셨을 때는 저는 인스타그램 SNS 열심히 하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일기를 쓴다는 느낌으로 하고 있는데 뭐 보고 얘 잘 놀러 다니니까 여가 생활을 어떻게 잘 보내고 있는지 뭐 그런 얘기를 해달라는 뜻일까 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렇지 뭐 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나 잘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생각이 깊어지니까 나는 잘 놀고 있던 게 아니었더라고요 잘 못 쉬고 있다는 느낌이 제가 되게 강했어요 피곤한 거예요 한마디로 항상 피곤하고 이제 다른 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가와 일이 섞이면서 더 정신 없어지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약간 제약이 있다 보니까 저는 더 피곤했어요 피곤했고 그러면 나는 어느 순간에 내가 쉰다고 느낄까? 이런 생각을 해봤더니 잠이 중요했던 거예요 저는 잠을 잘 때 진짜 쉰다고 느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즈음에 제가 잠을 좀 잘 못 잤어요 그래서 약간의 불면을 겪으면서 굉장히 좀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관심이 수면에 꽂혔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조사를 막 해보면서 했던 게 현대인의 휴식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수면과 휴식은 이제 체험형 상품이 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었던 흥미롭게 생각했던 사례들 좀 몇 가지를 제가 조사를 해보고 글도 썼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현대 사회는 잠들지 않는 사회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좀 편의점이나 뭐 문을 식당 같은 영업을 9시 이전으로 조금 뭐 이렇게 조금 더 일찌 닿도록 유도를 하고 있지만 아무튼 24시간 깨어있는 사회인 것은 맞잖아요 근데 이제 그 뜻은 뭐냐면 수면의 양이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수록 잠은 더 잠의 유혹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현대 사회를 보면은 처칠은 하루에 10시간 이상 자면서 깨어있는 동안 정신을 집중해서 이제 일을 봤다고 하는데 나폴레옹은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이제 일을 봤다고 하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근데 저는 10시간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면과 잠을 잘 자게 해서 뭐가 필요할지 막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죠 근데 확실히 이것은 저의 경험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수면과 휴식을 위한 체험형 상품들은 최근에 부쩍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슬립포노믹스나 슬립테크 같은 IoT와 결합한 그런 분야가 지금 또 부상하고 있는 중이고 저는 약간 체감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휴식이라고 하면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일하지 않는 상태를 휴식이라고 보통 폭넓게 정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험들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서비스든 제품 영역에서 보면은 제품이 아니라 우리는 본질같이 휴식, 편안함, 여유로움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다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현대인은 휴식에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능동적인 휴식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투자와 또 이것을 받쳐주는 여러 가지 아이템이 필요해진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아이템을 생각을 해보면 매트리스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시장이 좀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매트리스 파는 기업들이 국내외로 많이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미국의 스타트업, 매트리스 스타트업인 캐스퍼의 플래그십인 더 드리머리 바이 캐스퍼라는 곳입니다 온라인으로 매트리스를 파는 스타트업으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곳이에요 근데 제가 작년에 2019년 여름쯤에 뉴욕에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여기 가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있었어요 이거 되게 궁금했어요 딱 듣는 순간 더 드리머리 바이 캐스퍼는 뭐냐면 그냥 낮잠 재워주는 체험 매장이에요 근데 돈을 받아요 45분에 25달러 정도 받고요 예약해야 돼요 예약을 하고 갔어요 저는 호기심이 많고 궁금하니까 갔는데 들어가면 제가 먼저 잠옷을 줘요 슬리피 존스라는 또 우리에겐 예쁜 잠옷이 필요하잖아요 슬리피 존스라는 멋있는 그런 유명한 잠옷 브랜드가 있어요 거기 잠옷을 딱 주고 그리고 나이트 오일이랑 칫솔이랑 몇 가지 슬리퍼랑 이런 걸 줘요 그럼 옷을 딱 갈아입고 다 착장을 하고 딱 나가요 그럼 기다렸다가 저런 방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근데 방이라기보다는 저는 커다란 공간에 저렇게 원통영 제가 직접 찍은 건데 이렇게 통처럼 돼 있고 그 안에 매트리스가 깔려 있고 커튼을 저렇게 앞에 설치해 놨어요 닫으면 잠만 잘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매트리스 저렇게 자면서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45분간 그리고 안에 보면 뭐 수면 장치라던가 장치들이 막 옆에 있어요 근데 이제 45분간 잠도 자야 하고 이게 뭔지도 봐야 되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잠을 잘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뉴욕크들은 여기 와서 잠깐 잠을 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재밌는 체험이었어요 사실은 하지만 잠은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체험령 상품 쇼룸으로서의 어떤 수면을 판다는 거죠 거의 저는 유사 수면 판매 행위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도 60세컨즈라는 침구와 매트리스 관련 판매를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재밌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라운지가 있거든요 이태원 쪽에 그래서 제가 뭐 가보기도 하고 여기도 매트리스를 어떤 룸 타입별로 나눠서 매트리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곳에서 아주 재밌는 행사가 열렸어요 이제 아엘이라는 어떤 아로마 친구나 그런 관련 판매하는 브랜드와 이 60세컨즈라는 곳에 같이 협업 행사를 한 거였어요 근데 좀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저렇게 공간에 토퍼 같은 걸 깔고 어떤 명상과 관련된 어떤 체험 행사를 한 거예요 제가 운이 좋게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가봤는데 이제 누워서 사운드 테라피 저분의 직업을 사운드 힐러라고 하더라고요 사운드 힐러가 어떤 소리로 이렇게 수면에 이르기까지 유도를 해주는 그런 재밌는 체험 행사였어요 그리고 저는 빨리 잠들었거든요 소리를 듣고 딱 깨고 뭐 그 얘기를 듣다가 잠을 들고 그래서 이런 재밌는 체험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일종의 수면과 휴식이 어떤 경험형 상품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재밌는 이벤트들이 요즘 많습니다 막스 리이터라는 독일의 현대 음악가가 있어요 제가 이 앨범 좋아한다고 말하기에는 끝까지 들은 적이 없는데 슬립이라는 앨범이 있거든요 그냥 앨범이에요 근데 이 앨범이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8시간 24분짜리 앨범이에요 그리고 제가 막스 리이터 원래 되게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미국의 신경과학자인 데이비드 이글먼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 앨범을 협업을 했대요 그래서 이유는 잠을 못 자는 현대인을 위해서 이런 음악을 작곡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자면서 듣는 음악이에요 근데 저는 이 음악을 발매하고 나서 했던 일련의 행동들이 더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제 앨범 만들고 나서 막스 리이터는 이 앨범 프로모션을 위해서 전 세계 뮤지엄과 중요한 복합 문화 공간에 매트리스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밤 12시에 콘서트를 시작해서 아침 한 8시 24분에 끝나겠죠 그래서 이 8시간 24분짜리 라이브 공연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드니에서도 하고 영국에서도 하고 전 세계를 돌면서 이 이벤트를 많이 열었다고 합니다 저는 하면 당장 가서 들어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다 들으라는 게 아니라 듣다가 다 자겠죠 그런 앨범이었고 저는 이 얘기를 딱 들었어요 내가 매트리스나 친구 관련 회사 마케터면 바로 연락해가지고 행사하겠다 라고 저는 그런 생각 했을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2017년인가 이케아와 함께 막스 리이터가 행사를 하나 했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어떤 극장 큰 공간을 하나 빌려서 막스 리이터와 이 슬립 콘서트를 연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 유료였던 것 같은데 60상을 초대를 한 거예요 초대를 해서 12시에 시작해서 콘서트 공연을 한 거죠 그리고 당연히 할 때 잠옷도 고를 수 있게 해주고 매트리스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토퍼나 침구도 직접 이케아 제품으로 원하는 것을 고르게 해가지고 콘서트를 듣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 당연히 이케아의 제품들을 또 홍보를 했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또 그 과정 자체를 굉장히 좀 좋아하고 재밌어 하면서 즐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앨범, 앨범 자체가 어떤 마케팅이나 특수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런 재밌는 사례로 이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동안 여름에 특히 잠을 너무 못 자서 잘 때마다 멜라토닌 같은 것도 먹었는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음악을 틀어놓고 잤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이제 뭐 꺼져 있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초반에 한 제 생각에는 30분 정도 듣다가 자는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음악이 전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꽤 잠이 잘 오는 그런 앨범이었습니다 네스카페가 수면 카페를 열었어요 네스카페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커피 브랜드잖아요 커피를 마시면 대부분 잠을, 카페인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정형성을 탈피한 그런 재밌는 사례였습니다 일본이 특히 잠을 잘 못 잔대요 통계로는 보통 평균 수면 시간이 8시간이라고 하는데 7시간 10분 정도 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잠을 적게 자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긴 한데 저는 도대체 누가 8시간을 요즘에 잘 수 있는지 저는 잠이 많아서 좀 많이 자긴 하지만 전 세계 뿐 아니라 그런 특정 연령대에서는 8시간 잠을 풀로 자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잠을 많이 못 잔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 점에 착안해서 네스카페가 오피스가 몰려있는 시나가와구라는 곳에 팝업을 작년에 열었대요 지금은 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작년 기사였거든요 열었는데 이 사진을 좀 보게 되면 여기에 뭐 리클라이너 채워 있고 침대 있고 뭐 이런 형식을 좀 볼 수 있죠 수면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커피를 파는데 두 가지 상품이 있대요 하나는 30분짜리 짧은 낮잠 코스 그리고 1시간짜리 수면 코스가 있대요 가격은 보니까 한 30분짜리 7,500원 1시간짜리 15,000원 정도인 것 같아요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네 저는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잘 때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주고 깨어날 때쯤이면 와서 카페인이 있는 커피를 마셔서 잠을 깬다 뭐 이런 구성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얼마나 잠을 못 자면 이렇게 잠깐 재워주는 이런 팝업을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저희 집에 있는 소장품이기도 한데요 이 사진 너무 유명해서 다들 잘 아시죠 르꼬르비지에와 피에르 잔네레와 샤랄루트 페리앙의 A4라는 체어잖아요 아마 리클라이너형 이런 휴식용 체어 중에서는 아마 가장 유명한 또 그리고 쉬기에는 가장 20세기 마스터피스 중에서 쉬기에 이렇게 좋은 의자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런 홍보 문구를 보니까 제가 척추 정형외과 의사도 인정한 뭐 이런 척추에 그만큼 편하다라는 그런 바이라인도 제가 봤어요 근데 이제 사용을 해보면 정말 좀 편안한 의자인 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세로 여러 가지도 취할 수 있고 그런 형태의 의자인데 르꼬르비지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거친 서부 강야에서 파이프를 피우며 발을 머리보다 높게 들어 굴뚝을 향하게 하고 있는 카우보이를 생각했다 이 의자야말로 진짜 휴식을 위한 장치다 라고 말한 것으로 유명하죠 근데 저는 이게 왜 카우보이가 생각하는지 좀 전 개인적으로 좀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진짜 휴식을 위한 장치라는 표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의자에 모델로 누워있는 여성이 아마도 샤를로트 페리앙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샤를로트 페리앙이라면 저런 카우보이 얘기 같은 건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뭐 그냥 그렇게 말했다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릴렉스와 휴식을 위해서는 이렇게 고가의 체어도 필요한 것이죠 뭐 바닥에 놓을 수도 있고 침대에 놓을 수도 있고 더 편한 의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제 우아하고 이런 나의 편안한 심지어 약간의 자랑도 할 수 있는 그런 의자들이 필요할 때 이런 LC4 같은 체어도 필요한 것이죠 저는 쓰면서 사실 굉장히 만족하고 있거든요 저는 집에 있을 때 여기에만 앉아 있어요 제가 이 의자 오래전에 이 사진을 본 다음에 정말 이 의자에 반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돈을 모아서 꼭 이거 사야지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던 그런 의자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소파가 없어요 그래서 1인용 이렇게 체어에 앉아서 쉬는데 전 생각해보니까 집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왜냐면 일도 저는 집에서는 되도록이면 하기 싫어요 일은 딱 정해진 곳에서만 하고 싶지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싶지 않고 컴퓨터도 키기 싫어요 집에서는 그냥 TV만 보거든요 TV 보거나 누워있거나 이 의자에 앉아서 책 보거나 과자 먹거나 넷플릭스 보거나 이러는 것 같아요 침대에 눕기 전까지는 거의 여기에 앉아서 저의 여가생활, 집에서 취하는 여가생활과 휴식에 낮잠도 자고요 이곳에서 보내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한테 가장 중요한 일상욕품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뭐 집에서 청소도 잘 안 하고 요리도 잘 안 하거든요 코로나가 퍼지면서 상반기에 이런 거 유행했잖아요 인스타그램 직콕놀이 그래서 저도 했어요 어디 참여를 했거든요 자기가 집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올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진 찍어서 보내래요 그래서 제가 막 어떻게 하면 잘 보여줄 수 있을까 국립하다 이런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은 내가 이런 코로나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코로나 시대의 여가를 일상을 집에서도 얼마나 잘 보내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그런 장치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사물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것도 굉장히 힌트가 있잖아요 의자가 여러 개 있구나 얘는 조명 마카리 조명이 있구나 TV는 세리프를 쓰네 여기에서 드러나는 지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추측 이 한 장에 굉장히 이 본인의 뭐 취향이라던가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가 취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그걸 충분히 알고서 저런 사진을 찍었겠죠 흔히 그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집에 가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더 성격이라던가 성향이나 취향에 대한 많은 정보를 준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일상을 저는 일상이 자랑할 수 있는 아이템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그러려면 집에 있는 사물들이 더 중요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저의 여가에 새로운 행동들이 추가가 되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사실 도시적인 도심 집도 실제로 도심 한가운데고 도시 생활 즐기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성향이거든요 물론 여행도 좋아하지만 저는 자연도 인공적인 자연을 좋아하지 자연 그 자체의 광활한 원초적인 걸 제가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스스로에 대해서 했었는데 산에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분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좀 아파트라던가 도심에 있는 것이 너무 답답해지기 시작하면서 산에 올라가기 시작해 꼭 걷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제가 친구들하고 몇 명을 꼬셨어요 산에 가자고 북한산 이런데 놀러가자고 꼬셔서 가끔씩 그래놓고 몇 번 가진 않았지만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 그냥 모임을 만들었고 또 동작바른 친구는 저렇게 가짜사나케 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또 하나 순식간에 파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하면서 온오프라인으로 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나중에 산에 올라갔다 가서 어떻게 놀았는지 또 우리가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 이렇게 또 사진을 또 올려놓고 다니면서 이제 또 기록하면서 보는 거죠 그리고 걷기의 즐거움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도시가 걷기에 아주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도시를 배회하는 일 그리고 서울은 안전하잖아요 밤에 걸어도 별로 크게 무리가 없고 그래서 어느새 걸어서 웬만한 거리라는 저는 이제 걸어서 집에 가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옵신이라는 비정기 간행물이 있는데 그 책에 걷기에 관한 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문구를 발견하고 제가 너무 좋았어요 집에 있을까 아니면 배회할까 했더니 쾌락은 배회하라고 말했고 기쁨은 집에 있으라고 말을 했대요 이제 코로나 시대에 좀 집에도 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결국은 뭐 여기 보면 걸어갈까 아니면 타고 갈까 라고 했을 때 타자는 쾌락이 타자라고 말했고 기쁨은 걷자라고 대답을 했대요 근데 저는 그 이전까지는 타는 사람이었지 걷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걷고 산에 올라가는 그런 저의 여가생활에 이런 행동들이 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가와 여가생활에 관한 얘기를 하라는 이 주제를 받고 제가 정말 좀 생각해 봤거든요 쉰다는 것을 근데 저에게 휴식이라는 것은 가보고 싶은 거 그냥 가보고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갖고 싶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아름다운 것을 살펴보는 데서 오는 정신적이고 또 신체적인 즐거움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정의는 사실 휴식의 개념은 정의가 사람마다 100명이면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로 담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물건을 더 소유하는 데서 휴식과 여가를 느낄 수도 있어요 집에 리클라이너나 어떤 좋은 매트리스를 소유했을 때 정말 쉰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물욕이 저한테는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이기도 하고 소유욕도 있고 어떤 경험 욕구가 합쳐진 그런 결정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휴식이라는 것을 넘어서의 물론 얘기이기도 한 것 같긴 합니다 휴식도 어느 라이프스타일 안에 포함된 어떤 행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저에게 저의 여가와 여가 생활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이 시간에 지금 토론 혹은 질의응답 시간인데 진행을 제가 선생님들 발표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 들으면서 질문을 하나씩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또 선생님들이 또 궁금하거나 아니면은 하고 싶은 말씀이 더 있으시면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강연을 듣기 위해서 심포지엄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또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발표 순서대로 제가 그 정가경 선생님 그 발표를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는데 홈스타그램인가요? 네 홈스타그램 사실 최근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없으면 진짜 일상이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펼쳐지는데 인스타그램이라는 매체는 어떤 고유한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SNS가 전체적으로 그렇기는 하지만 인스타그램에 올려지는 이미지들은 늘 행복하고 밝고 뭔가 긍정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뭐 정가경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현실은 사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에서 펼쳐지는 풍경 중에 보면은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고통 배틀이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고통스러움마저 아니면 자신의 어떤 열악한 상황마저도 어떤 과시적인 용도로 이렇게 승화시킨다고 해야 되나 그런 방식의 어떤 움직임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홈스타그램에도 그런 양상들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고통마저도 자신의 존재 증명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인스타그램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선생님 의견 좀 듣고 싶거든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 홈스타그램을 열렬히 팔로우 했던 사람도 아니고 저도 이제 인스타그램 헤비 유저 중에 한 명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더라고요 스토리에 올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드에 올리는 게 있는데 최근에는 그동안 몇 백 종의 이미지들 올린 걸 다 많이 지워버렸어요 좀 약간 제 일상을 보여준다는 게 좀 징그럽기도 하고 내가 왜 타인들과 이거를 굳이 이렇게까지 공유를 해야 되는가 그런 회의감이 찾아오면서 스토리라는 것이 24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냥 휘발돼서 사라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뭔가 내 일상을 타인들과 공유하기에는 좀 더 적절한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많은 것들이 스토리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선생님께서 이제 고통 배틀에 뭔가 그 자신의 어떤 열악한 상황을 뭔가 가공을 하는 거죠 사실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제가 이거를 이제 준비하면서 그 저것과도 한번 같이 비교를 해봤어요 이미지라는 것은 현시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19세기 이후에 계속 발달이 되어 왔었고 계속 그것이 애초부터 처음부터 어떤 충실한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이미 환상과 함께 시작이 된 게 이미지의 어떤 기원이기도 한데 과거에는 우리가 매체나 그리고 레이디 솜 저널 같은 그런 잡지가 있었듯이 그걸 통해서 우리는 꾸준히 계속 홈 인테리어나 인테리어나 타인의 어떤 욕망과 이런 것들을 계속 같이 공유를 해왔었던 거고 그런 맥락에서 인스타그램이 하나의 어떤 매체라면은 또 하나의 그냥 유동적인 하나의 잡지로써 그냥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만 그것을 생산하는 개개인이 한 명이 이제 개인이 되어버렸고 동시에 또 소비자가 되었다라는 그 지점이 좀 많이 좀 달라진 지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인스타그램에서 그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인테리어나 혹은 한편에서 부위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과시하는 게 원초적인 욕망이 아닌가라고 봤을 때 너무 자연스러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노동이 개입이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저는 오히려 홈스타그램을 통해서 제가 보길 바라는 거는 제품에 대한 정보들 내가 이걸 통해서 나는 이것을 왜 구입을 했으며 그러니까 어떤 사물의 이력들을 저는 좀 더 만나본다면 되게 근사한 홈스타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은경 편집장님께서도 샤토 페리앙이 디자인한 그런 리클라이어나 저도 이번에 뭐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디자이너들이 정말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하나의 어떤 개별적인 어떤 사물들 그것이 아무리 비싼 어떤 값의 어떤 사물들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거기에는 누구는 투자의 가치가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것은 여러 가지 어떤 문화의 어떤 하나의 지표로서 되게 상징적인 기능을 하는데 오히려 홈스타그램에서는 그런 부분이 다 누락되어 있고 삭제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뭔가 공회전하고 있다는 느낌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이미지를 통해서 자신이 적극적으로 하나의 개별 주체로서 삶으로 선택을 한다기보다는 이미 어떤 가공된 이미지에 편입하기 위한 욕망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런 욕망에 편입하기 위한 하나의 그들이 동원해야 되는 어떤 일정한 사물의 어떤 질서 이런 목록화가 좀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걸 많이 느낀 게 해외에서 구글링으로 해서 홈 인테리어를 칠 때랑 한국에서 홈 인테리어를 이렇게 칠 때는 전혀 다른 이미지들이 이렇게 검색이 되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동일한 용어이더라도 우리가 그걸 통해서 상상하고 있는 바가 되게 다른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 그대로 지금 한국에서 보게 되는 홈스타그램이라는 것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 이미지가 정말 구사할 수 있는 가장 최신의 어떤 최면술 같은 것 동시에 그 밑바탕에 뗄라 뗄 수 없는 일상의 이야기들이 거기에 깔려 있는데 그 밑바탕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노동의 현장이 너무 고스란히 여전히 남아 있고 많은 여성들이 가사노동 그 다음에 육아에 전념하고 있다라는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들이 홈스테어라면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떤 사물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이것을 뭔가 스스로를 뭔가 해방시키고자 하는 이미지를 통한 해방?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런 유저가 되어보질 못해서 뭐 이렇게 뭔가 엄청 어떤 인문학적인 접근이 이런 분석은 좀 약간 되게 부담스럽기는 하는데 약간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가사노동이라는 고통스러움을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걸 드러낸다 그거는 사실은 속된 말로 이렇게 폼이 안 나는 그리고 자신의 존재 해상도가 좀 희미해지는 그런 것에서 오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긍정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좋아요라든가 아니면 하트를 받음으로써 위안을 받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현시원 선생님께서 일상과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질문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딸이 있는데 사진을 찍어달라고 잘해요 카메라를 주면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러면 저는 사진을 찍을 때 기본적으로 구도도 생각해야 되고 표정 같은 것도 좀 보고 찍으려고 기다리거든요 말씀하신 머뭇거림 머뭇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필름 카메라를 많이 사용해왔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게 몸에 배어있는데 이 친구는 왜 그거를 그렇게 신중하게 찍느냐고 그냥 사삭 찍고 그중에 선택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알겠는데 좀처럼 그렇게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사진을 찍는 행위는 진짜 찍는 행위가 아니라 찍고 고르는 행위 그리고 고른 다음에 거기에다 어떤 효과를 주거나 심지어는 어떤 제작하는 이미지를 제작하는 행위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한 어떤 변화들이 저는 좀 낯설거든요 낯설고 그 아까 현지원 선생님께서 머뭇거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새로운 테크놀로지 앞에서 일상의 주체들은 그 과정들을 일정 부분 겪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 딸도 지금 디지털 카메라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또 등장하고 그러면 머뭇거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게 다른 영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생각해보면 예전에 굉장히 상투적이라고 생각했던 뭐 산악회 사진들 보면 다들 이렇게 무릎을 약간 굽히고 찍는다거나 축구회 모임 사진들 뭐 이런 것들 단체 사진이 되게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단체 사진조차 셀카 봉을 통해서 셀카를 이렇게 형태로 찍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어떤 그 사람들을 담아내는 방식 자체가 정말 관습화된 이미지라고 생각했던 이런 전형적인 단체 사진 A가 B를 찍어준다라는 거리감이 소멸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그 사진뿐만이 아니라 전시도 그런 것 같고요 뭔가 집을 산다는 개념 아니면은 뭐 많은 것들이 다 나도 이게 나도 잘 모른다 결론을 예측할 수 없는 데에서 오는 생소함 아니면은 그게 이제 뭐 나는 뭐가 될 거야 라는 사진 찍는 정확하게 발터 베냐민도 사진 얘기를 하면서 사진 찍히는 사람들이 정확히 몰랐다 사진 기술도 정확히 모르고 어떤 이미지로 뭐가 나올지를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 몰랐다는 부분이 단순히 뭐 모른다라는 무지의 차원이 아니라 좀 덜 상투적인 그러니까 일상 곳곳에서 덜 상투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그게 한국 사회에 되게 독특한 빠른 시기에 뭐 근대화를 이룬 아까 근대화 슈퍼가 아직까지도 있잖아요 그 서울예고 쪽에 가다 보면은 근대화 슈퍼가 아직 이제 있는데요 많은 것들이 되게 빠르게 급속도로 변화하는 이제 한국 시스템에서 단순히 욕망이라고 말씀하신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되게 표준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그 기술이라는 것이 사진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삶 전반에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선생님 질문 처음 드리면서는 사진에만 또 다시 한정해보자면은 앨범을 만드는 방식을 좀 더 생각해봐야겠다는 아이디어가 좀 많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뭔가 이게 아날로그 앨범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아날로그 앨범 또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똑같이 만들어주시고 있기는 한데요 이렇게 손으로 만들어진 물질감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전은경 편집장님 여가와 여가 생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드릴게요 질문은 간단하고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사실 그 산업 사회가 되면서 일의 영역이 어떻게 보면은 공장에서 삭막하고 살벌하고 그렇게 되면서 여가가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그런게 굉장히 심화되어 왔는데 선생님 말씀 중에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휴식에 공짜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자본주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영역이 일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가의 영역도 아니 오히려 여가의 영역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좀 더 초점을 두고 관심을 갖는 영역이 됐어요 그래서 잘 휴식하려면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저는 선생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영역이 자매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 그 발표를 듣다 보니까 아 이제 자매 영역도 위태롭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선생님이 편집장님이 최후의 보루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방안들 뭐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잠이 충분한 휴식을 위한 비용을 드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것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알아서 누워서 잘 자면 이제 그런 추가 비용이 필요 없는 것들이 내는데 이제 그런 것마저 잠을 더 잘 잘 수 있게 도와주는 용품들 어떤 프로그램 서비스가 필요하게 된 그런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게 여가가 여가 시간이 더 이제 일하는 이거는 또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앞으로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이슈들도 물론 그런 분명히 관계가 된 것 같고요 일과 함께 여가가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과 어떤 마케팅이 뛰어들 수 있는 가장 큰 산업이 여가 산업이 되어서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가 하면은 그림이 하나 떠오르는 게 18세기에서 19세기에 이렇게 보면 그 유명한 인상파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을 보면은 굉장히 멋지게 차려 있고 뭐 그랑다트 섬의 오후나무 그런 그림들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뭐 귀족들이나 여가는 귀족들이나 그런 돈 많은 부유층만이 누릴 수 있는 개념이었는데 이 레저와 여가가의 개념이 확장되면서 돈이 없는 공장 다니는 이런 하층민까지 여가를 다 누리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이제 그런 여가의 개념이라는 것도 저는 생긴 지 오래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일요일을 교회 가고 잘 보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없어도 뭐 그때 나의 멋을 보여주기 위해서 투자를 해서 비싼 옷과 물건들을 사잖아요 이제 그런 뭐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가는 내가 충분히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의 기능이 된 것 같고 뭐 잠은 말 그대로 현대인이 너무 피곤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점차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하면 나머지 가용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더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안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지금 들어서 여가와 관련된 것들이 더 이렇게 아까 뭐 지금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홈스타그램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SNS에 영향이 좀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핵심을 저는 가만히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의 주인공은 나인 거예요 모든 게 나 위주고 저도 뭐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저는 제 인스타그램하고 페북 보는 게 제일 재밌어요 남의 거 잘 안 보거든요 저는 제가 올린 거 그때 내가 뭐 했지 이런 거 이런 거 보려고 저는 주로 이용을 하고요 특정한 경우에는 제가 관심이 있거나 이 사람 취향이 좀 독특하네 재미있네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성향 이렇게 그 사람이 그냥 추천하고 이런 게 재밌어서 그냥 저도 가끔 들여다보기는 해요 그리고 그 올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셀카 같은 거 굉장히 많잖아요 주인공은 다 나이기 때문에 집에서 요리하는 내가 그 모습 요리하는 내가 중요한 거고 전시도 그 전시를 보고 있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들이 더 중요하고 이런 축이 뭐 근대가 되면서 개인에게로 더 그런 포커스가 넘어왔다고 하지만 SNS가 이제 진정한 그런 개인이 주인공이 되는 시대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자 그 선생님들 혹시 뭐 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선생님들 발표를 들으면서 또 궁금한 내용 혹은 하고 싶은 뭐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선생님들 다 그 강연 다 너무 다 재밌게 들었는데요 일단 현시원 선생님이랑 그 다음에 전원경 편집장님께 하나씩 질문 하나씩 드릴게요 그 일단 그 전원경 편집장님께서는 저는 코로나 이후로 가장 좀 어 많이 키워드로 또 등장하는 게 여행이잖아요 올해 저는 여행을 한 번도 못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주도라도 막 간다고는 하는데 저는 심지어 제주도도 못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대구이다 보니까 왠지 한 번 가서 잠재적 감염자가 되버리면 완전히 엄청난 비난의 화살을 받지 않을까 막 이런 어떤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것들 여하간 여행을 시도를 못하고 있는데 그 또 여행의 이미지가 인스타그램으로도 상당히 많이 또 공유되고 있는 플랫폼이기도 하고요 근데 한편에서 여행은 되게 여가이면서 동시에 되게 노동이기도 하잖아요 한편에서는 그래서 그냥 여가의 말씀을 하셨길래 그 짐을 저는 가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해외를 못 나가서 안 다리지 라는 그런 욕망을 볼 때마다 제가 나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 힘들지 않나 네 저 가방 언제 다 싸우고 또 막상 나가서 또 새로운 어떤 길찾기를 또 이렇게 적응을 해야 되고 그런데 아까 그걸 홈스타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상 그 여행에서 어떤 힘겨움이나 이런 것들은 또 이미지로는 그렇게 또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 편장님께서는 여행은 여가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여행은 여가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저는 그 두 가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행 저는 그냥 집이 아닌 여기가 아니면 어디라도 다 가는 걸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여기가 아닌 어떤 곳이든 좋다 그리고 가서 매번 경험이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갔는데 숙소가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 기분 망치고 이게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행을 어디이론가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것은 뭐 과시욕과 사진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는 일상의 탈출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일상 뭐 창석 교수님이 정의해 주셨는데 일상에서 비일상으로 넘어가는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노동이 결과적으로 노동이고 너무 돈 쓰고 힘들어도 그 경험 자체가 중요해서 그러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못 나가니까 전국 숙소 조금만 괜찮은 데는 3개월간 풀부킹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즉흥적이어서 계획하고 어디 여행을 가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며칠 전에 항상 막 숙소 찾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그런 스타일 계획이 없거든요 갑자기 가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모든 숙소가 조금만 좋다고 하는 것들은 풀이에요 갈 수 없어요 근데 저도 숙소가 중요하거든요 여행 갔을 때 저는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게 별로면 가고 싶은 마음이 딱히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모든 숙소가 동나서 이 열망이 굉장히 큰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만큼 로컬로 모든 관심과 이런 것들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론가 가고 싶은 거죠 가고 싶지 않으세요? 가고 싶어요 현시원 선생님께 저는 이거는 저도 개인적인 계속 궁금증인데 아까 향상된 시력 말씀하셨잖아요 현미경이 발견이 되면서 예전에 제가 한번 이영준 김남수 선생님과 대담하시는 것을 듣다가 김남수 선생님이 무용평론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춘비평하시고 그런데 그분이 몽골에 있는 사람들의 시력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나다는 거예요 시력은 5.0 이상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초반에 모던이즘 20세기 초반에 많은 기계 문명이 발달하게 되면서 뭐 카메라는 눈의 연장이다 뭐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분명히 우리 신체 감각은 또 퇴화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그때 좀 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 김남수 선생님의 어떤 말씀 통해서 거기에 대한 그냥 선생님의 생각 듣고 싶습니다 네 너무 재미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오창석 선생님 질문 아까 주신 거 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요즘 새로운 미디어 혹은 새로운 테크놀로지로 전기차 모는 친구 차를 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게임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주유하러 가면 20대 남자들은 많고 제 또래의 여자는 되게 희귀종이래요 그 차를 모는 것 자체가 근데 본인은 너무 게임 같다 재밌다 물론 비싼 차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같고요 향상된 시력 정말 저도 그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너무 좋다 오히려 테크놀로지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시야를 활용해서 그 환경을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되게 주도적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요 제가 주로 미술가들하고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테크놀로지가 잘못됐을 경우 혹은 A가 A가 아닌 경우를 많이 상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비교하게 됐던 이유는 작년에 안은미 무용가 분하고 안은미 선생님의 30년 동안 일했던 춤 세계에 대해서 책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안은미 선생님은 목소리가 다 쉬어 계시긴 한데요 정말 너무 우렁찬 거예요 이게 이분의 목소리가 정말 태화되지 않았다 목의 성량이 약간 그분의 신체 자체가 몸을 사용하고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는데요 밤에 일하시면 아침 6시에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늘 에너지가 있는 모습들 확실히 어떤 환경에 어떤 기술을 본인 주변에 두느냐에 따라서 인간 신체의 능력도 확실히 반응을 하는 경험을 처음 해봤습니다 더 말씀하시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창서 선생님 발표도 흥미로웠는데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냉장고라든지 혹은 프림, 프림 광고가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어렸을 때 봤던 내가 너무나 갖고 싶다 어떤 광고를 보고 나서 욕망했던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은 어떤 광고에 현혹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TV를 자주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2010년 이후에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제 삶에 미친 영향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광고도 많이 접하지는 않게 되는데 최근에 이 행복의 기호들 관련해가지고 광고들을 이렇게 보면서 예전에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들 아니면 뭐 가져보지 못했던 어떤 제품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때 막연한 어떤 생각들도 있긴 했었는데 TV라든가 뭐 아니면 카메라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오늘 보여드린 오브제 시리즈 그 광고가 좀 흥미롭잖아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보통 TV 광고라든가 그런 데 보면은 TV를 보고 있는 모델들의 모습이 있는데 거기에는 책 읽고 있어요 침대에 앉아가지고 오브제들 그 멋있는 사물들을 배경으로 해놓고 그래서 아 저런 거 하나 놓고 저런 곳에서 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하긴 했습니다 저도 네 왜요 왠지 교수님은 뭐 책이 둘러싸인 서재나 뭐 이런 오브제 그런 공간을 이제 꿈꾸신다는 것은 좀 잘못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생각이네요 저에 대한 성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교수님한테 질문 하나 아 답변 하신 거죠 하나 있었는데요 처음에 14개의 행위를 선정을 하셨잖아요 근데 굉장히 디테일하기도 해서 14개의 행위를 선정하신 이유 그리고 더 행위는 더 쪼개면 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개의 행동을 고르신 이유가 좀 궁금했어요 그 사실 일상을 보여주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눈 뭐 테크놀로지와 일상이라든가 아니면 여성의 문제라든가 가사노동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가의 문제라든가 그걸 가지고 나눠서 보여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원래 전시가 열리기로 했던 공간이 DDP 디자인 뮤지엄 공간인데 그 공간이 450평이 넘는 크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일정 부분 전시라는 형식으로 채워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떤 가치라든가 뭐 그런 것으로 보여주기보다는 일상을 한번 행위로 보여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일반 관람객들의 접근성이라든가 이해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19개 행위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다가 크기에 맞춰서 14개로 줄였다가 코로나19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온라인 전시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온라인 전시를 여러분들은 한번 보신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10분 이상 그 사이트 안에 들어가서 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저는 1분도 채 견디기도 힘든데 그래서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5개로 또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 애초에 기획 내용과 매체의 변화와 이런 사정들을 그간의 상황들을 겪으면서 조금 전시가 기형적인 방식으로 진행된 것 같긴 한데 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산물인 것 같아요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오늘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의 얘기들과 좀 말씀들을 들어봤는데 오늘 심포즘에 관객으로 오신 분들의 어떤 궁금함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이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발표 잘 들었는데요 저는 정가경 선생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가사 노동가 여성이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홈스타그램 얘기를 해서 되게 흥미롭게 들었고 또 보통 이제 그냥 봤을 때 어떤 사물이 그 사진 안에 놓였나 약간 뭐가 들었지 이런 거를 봤는데 선생님께서 아무래도 시각 이미지를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방사형이라든지 약간 사진의 어떤 레이아웃이나 배치 같은 거를 이제 좀 얘기를 해주셔서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그런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이미지들이 이제 올라오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세미 깊은 물 연구를 하셨다는 걸 알고 있는데 예전에 그러면은 한 60,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그 나왔던 잡지들 안에 어떤 레이아웃이라든지 어떤 뭔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안에 있었던 공간에서 보여줬던 어떤 이미지 같은 게 있다면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이게 좀 빠른 시간에 좀 촉박한 시간에 좀 준비한 거여서 급조된 주제예요 제가 평상시에 계속 팔로워했던 그런 주제가 아니어서 약간 제 평상의 어떤 일상의 어떤 관심사에서 조금 약간 벗어나 있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도 사실 개인적인 관심이 있고 그래서 마침 그 박해찬 선생님께서 몇 년 전에 그 세미 깊은 물에 볼만한 집칠이라는 그 연재를 갖고 논문을 쓰신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오늘 기차 안에서 읽고 왔어요 근데 그게 되게 좀 흥미로워서 아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상당히 좀 많은 궁금증을 좀 이렇게 해소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이제 제목이 1980년 중후반 아파트 거실의 사물 배치에 대한 연구라고 하고 여성지 세미 깊은 물에 볼만한 집칠이를 중심으로 해서 80년대에 이제 그 잡지에서 생산된 볼만한 집칠이가 이제 유명한 인사들의 어떤 그 집을 찾아가서 이렇게 투시도법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흔히 아는 안상수 선생님의 자택도 등장하고 이러는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미지로 실현되는 어떤 표상되는 어떤 그 어떤 집의 세계는 결국에는 부유층의 어떤 그 전유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미 깊은 물도 좀 제대로 어떤 인테리어를 갖추고 좋은 가구에 대한 어떤 쓰임새나 거기에 대한 안목을 갖춘 사람들은 대부분 상류층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조금 다른 일반인들에게 뭔가 요청을 그들은 자신의 집을 보여주기 싫어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류층의 어떤 집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들의 집을 이제 그 세미 깊은 물에서 이제 포착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80년대의 어떤 일반화된 실내 거주 공간이라고는 절대 볼 수 없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스타그램이 도래하기 이전에 아주 잘 가공된 편집된 어떤 그 실내 인테리어의 한 사례인데 거기에는 이제 그 서사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주 단편적인 여성들이 대부분 다 이것을 일상화 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건 아무래도 잡지의 취재 차이다 보니까 주인공들이 다 남녀, 남녀 구분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 남자이기도 하고 여성이기도 하고 또 워낙 긴 어떤 글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사화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어떤 사물의 이력, 왜 이들이 이것을 갖다 놨는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이력을 추적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보값이 또 상당히 풍성하게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같이 좀 흥미롭게 보실 만한 그런 논문이 아닌가 싶고 그 외에는 제가 아직까지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딱히 이렇게 쩍 눈에 들어오는 이렇게 읽을 만한 기사는 아직은 좀 못 봤어요 근데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좀 한번 깊이 있게 어떤 공간의 어떤 질서와 거기에서 사물이 배치되는 방식 그것이 또 이미지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충분히 좀 연구할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하나 좀 추천합니다 네 또 그리고 질문 또 있나요? 용기 디자인을 하고 있는 정수입니다 네 행복의 기호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연사분님들 네 분이 행복의 기호들을 숫자로 표현한다면 각기 네 분의 숫자가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렇게 궁금합니다 어떤 숫자로 저는 숫자라는 게 저는 0이 좋거든요 근데 이제 네 분들은 어떤 숫자를 좋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행복의 기호들을 숫자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없고 그냥 단순히 전시를 준비하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밝은 전시를 해보자 그리고 제가 관계하고 있는 부분도 디자인이고 그래서 디자인과 관련된 제품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행복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현대 산업사회에서 그것들이 유통되는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어떤 내용들을 보여주자라는 측면에서 그런 제목을 달아봤는데 숫자로 굳이 뭐 억지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도 이제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생각을 좀 전에 제가 방금 얘기 설명드려서 해봤는데 95점 정도? 왜냐하면 100점을 맞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일인 것 같고 한 95점 정도가 안전하고 마음 편한 숫자인 것 같아요 막 100%, 120%를 해내서 자기 가진 능력을 100이라고 쳤을 때 능력 이상으로 120점짜리, 200점짜리로 되는 것도 피곤한 일일 것 같고요 그렇다고 과소평가되는 것은 싫고 약간 더 능력이 있지만 살짝 조금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편하게 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숫자를 딱 지목을 하자면 3과 5예요 이거는 집이랑 직결이 되거든요 저는 일단 고층 아파트를 못 살아요 약간 좀 현기증이 오기도 하고 예전에 한번 17층에 살았었는데 이게 뭔가 땅에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어떤 삶이 좀 되게 불안정하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베이터 기다리기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루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 조금 어느 정도 높이는 이때 약간 땅과 좀 친숙한 어떤 층이 3층에서 5층 정도가 아닐까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파트를 이제 구할 때 항상 선호하게 된 층이 있는데 3층 혹은 5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집이 3자가 들어가나 5자가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어떤 거주 공간으로서 표상되는 한의 숫자가 있다면 그게 3과 5고 그래서 뭔가 행복의 기호와 뭔가 연관시킨다면 저는 3과 5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숫자를 좀 많이 생각하는 편이에요 근데 되게 25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되게 저한테는 색깔로 기억이 되거든요 약간 자두색 느낌이 저한테는 25인데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25라는 숫자를 제가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아했던 거는 달력 이미지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 달에서 뭔가 한 30 숫자 프레임이 1부터 1만까지 프레임에서 25를 좋아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1일에서부터 31일까지가 머릿속에 있고 25라는 게 되게 행운의 징표 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자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발표자 선생님들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걸음 해 주신 오늘 관람객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 행복의 기호들 연계 심포지엄 디자인과 일상의 탄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